골드 도금이 다 돼서 쭉 뒤택, 뒤택까지, 금목걸이 싹 두른 것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앞 코부분도 그쵸. 앞코도 뾰족하면 겨울에는 발 너무 불편하고 발이 어는 것 같아요. 넓적하면 또 보기 싫죠. 정말 적당하게 발볼 넓으신 분들도 소담하게 달 담으실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면 진짜 이번 시즌 신경 많이 쓰다 하는 게 지금 이게요. 여기도 좀 반짝반짝한 가죽 같은데? 아니요. 이게 밴드예요. 샤이닝한 밴드, 엘라스틱 밴드까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일 때 치받이거나 꽉 차이는 거 없이 발목이 두꺼우신 분들이 좋아요. 일반 밴드랑 다르게 반짝이 반짝이.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한겨울까지 신으시는 앵클 부츠잖아요. 여기에도 가죽, 킵소가죽으로 마무리까지 돼 있어서 살이나 스타킹 찝히지 않고 안에 지금 보세요. 오우 진짜 모피가 안에 깔려있어요. 네. 같은 컬러로. 보아퍼. 네. 밴크터치로 약간 균일하게 시어드 밴크처럼 굉장히 보아털이 가득가득한데요. 양말 따로 신지 않았어요. 저도 오늘. 너무 춥잖아요. 우리 여자들 발이 따뜻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게 발바닥까지도 있죠. 전체 털뿐만 아니라 바닥까지도요. 바닥까지도 퍼가 이렇게 보드럽게 다 들어가니까 쿠셔닝으로 한번 따뜻함을 두 배로 챙겨드립니다. 거기다 오줌 구조창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이런 켜켜이 고탄성의 아치 쪽으로 막 구둔살 새기고요. 흰바지가 좋게끔 이렇게 쿠션을 한번 통통하게 넣어드리고 3mm의 전체 쿠션을 싹 갈아드려요. 정말 우레탄 길을 한 발 한 발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게 텍스전창 넣고 아웃솔까지도 톱니바퀴식으로 음각 제대로 살려드리니까 진짜 미끄럼 그런 거 잡아들이면서 겨울철에 한겨울까지도 안전하면서 따뜻하게 신어볼 수 있는데 성수동의 장인들의 기술력으로 국내 생산으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정판입니다. 아니. 리오도 없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근데요. 우리 고객님 지금부터 구입하셔서 배송 받아보셔서 신으시면 금방 이거 본전 찾으실 거예요. 정말 한겨울까지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주말마다 결혼식, 돌잔치, 모임 많으시죠? 예쁘죠? 그런 주말에 이런 모임 차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자들이 나이 들면 예쁜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어요. 고급진 이미지? 그런 느낌을 내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일 수 있는 레깅스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 부추 때문에 이 부추 때문에 정말 달라 보일 수 있는 고급진 느낌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보세요. 이 어린 소가죽. 정말 송아지가죽이며 그 어린 소가죽의 느낌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구겨봐도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보들보들하면서 고급진 이 수제화가 확 살아나죠. 그리고 옆에 저는 이렇게 씨로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는데 어떤 게 예쁘세요? 고객님이 하시면 되고 또 역시 이 굽. 이 굽이요. 5c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작아 보이진 않지만 또 너무 높아도 겨울에는 불편한데 이 굽마저도 보세요. 이 비싼 사틴 소재로 이 굽을 쌌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금 처리된 이 반짝 반짝 이 느낌. 발목도 얇아 보이고 앞쪽이 조금 더 길고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도 여유있죠. 여유있게. 그냥 말이 필요 없이 지금 주문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블랙 칼라 신고 있었어요. 네. 지금 컬러 있을 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다 똑같거든요. 세컨슈는 편하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 최신상을 기다리셨습니다. 꼭 가져가시고 너무 춥기 때문에 신발 신기가 되게 애매해요. 팬츠에도 괜찮고 스커트 정장에도 괜찮고 데일리로 신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게 앵클 부츠인데 저는 와인 컬러. 이게 레드빛이 많이 도는 되게 난감한 레드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브라운 빛의 딥한 와인 컬러예요.